. 79승 85패 많이 한 친구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볼게요. 2팩으로 가죠 2팩으로 좀 빨리 끝내야겠어요 2팩으로 가죠 2팩으로 가고 아 좀 너무 황당하게 잡고 이길 때는 잘 이기는데 질 때는 너무 황당하게 지니까 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 그렇죠 분풀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친구에게 분풀을 좀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 상황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 상황 도저히 화가 나서 참아줄 수가 없다 바로 참교육이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바로 참교육이다 얘는 뭐하니? 서플 잘못 지었나요 제가? 바로 참교육 렛츠고 화가 많이 나는 상황 일도 잘 돈도 잘 안 모이는데 지금 심지어 렛츠고 아 여기 서플 잘못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 난감합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 아 난리 났죠? 서플 하나 더 지어야겠어요 거기다가 여기다 하나 더 지어야겠죠? 그럼 뭐 얘 다니기가 불편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망했어 이번 연판도 망했어 열심히 해봅니다 열심히 렛츠고 할 수 있어 자 렛츠고 팩토리 여기다 지어주고 할 수 있어 자 장착 갑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죠? 12시에 팩토리 지어버립니다 12시에 팩토리 렛츠고 1패럭 더블 나에게 아주 좋은 상황 나에게 아주 좋은 상황 뭐 하고 있는지 꿈도 못 꿀 겁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아주 좋은 상황 좋았어 너를 끝장 내버리겠다 내가 죽었나요? 아이 죽었네 자 스피드업 바로 갑니다 스피드업 스피드업 바로 가서 자 1패럭 더블이기 때문에 벙커 짓겠죠 아마? 벙커 짓을 거고 벙커 짓을 거기 때문에 헤피덤 렛츠고 벙커 짓을 거기 때문에 헤피덤 렛츠고 3패럭 더블이 바로 가야 되겠죠? 3팩토리 바로 가야 되겠죠? 아직 보여주지마 아직 보여주지 말고 어? 없네 아무것도 렛츠고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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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개발 자 마인 개발 레츠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일단 마인 개발 먼저 할걸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자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세요 자 스피드업이 된 벌처는 무섭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해서 SCB 잡아주고 좋아 바탄면 뭐랄까요 호우 그 정도쯤이야 뭐랄까요 그 그 영역을 하시죠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없습니다 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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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올라가 올라가 GG 오케이 됐어 이야 됐어 됐어 arrest ак 뭐 ной 성우ы issu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